스킨스쿠버 강사였던 신현 씨는 2002년 전 부인과 이혼 후 필리핀으로 떠났다. 그곳에서 운명처럼 마렌 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다. 많은 나이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. 세월이 흘렀어도 그때 그 마음만큼은 여전한데. 먼저 조용할 것 같은데. 그렇지? 어떻게 넣은 거야. 원래는 남자 먼저 하는 거 아니야? 남자가 좋아하든 여자가 좋아하든. 여기. 비 젠틀맨아. 그놈 뭐 시켜 먹으려면 젠틀맨이네. 네. 그때까지.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? 네. 아 이렇게? 부러지면 안 돼. 울려. 이렇게? 울려 아니야. 알콩달콩 선물 받은 와인 한 병에도 부부는 마냥 즐겁다. 고마워. 고마워. 많이 따라오는 거 아니야? 많이 따라오는 거 아니야? 여자가 따라주는 거야? 자. 그래도. 땡큐. 조금만 주세요. 조금만 주세요. 조금만 주세요. 울렴 따위야. 조금만 따위야. 하나가 아닌 둘이라 행복한 밤에 이렇게 저문다. 뱅. 잘 안 해놨다. 아멘